반야와 방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반야 방편 이란 말이 참 좋아요. 반야와 방편만 얻으면 이거는 어느 불교학파에서도 반야 방편 얻으면 대승계통에서는 이러면 일찍 넘어요. 이 반야와 방편, 지혜와 자비. 방편은 자비인데, 방편이란 말 자체는요. 능수능란하게 일처리함 이란 뜻이에요. 서양에서 말하면 실천지성이 어마어마한 경지를 말해요. 이론지성, 반야로 사물을 꿰뚫어본다는 건 이제 이건 이론 쪽이죠. 근데 이 방편이란 말은요. 실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론지와 실천지 차이가, 이론지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돼요. 자명하다. 그러니까 진선미 그러면 진이 이론지 쪽이죠. 진. 진리냐 아니냐는 우리가 사유로 따질 수 있어요. 진리야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선악을 따지라. 선을 하라 그러면 이건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하라. 그러니까 이론지 좋은 사람이 실천지가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데 실제로 실천할 때는 선악 판단을 못하면 실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현실에서도 실전에서도 판단력이 막 자명하게 작동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진이면 아까 말씀드린 이쪽은 선이에요.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도 선을 찾아낸다는 게 방편력이 좋은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려고 했는데 중생이 만약에 저항한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면 설득이 안 된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순간순간에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한 덩어리인데 쪼개면 또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방편은 자비라고 하는 게 이쪽이 지혜, 아는 쪽이면 이쪽은 실천 쪽이라는 거죠. 실천도 결국은 자비의 실천이 제일 핵심이니까 자비 그런데 방편이란 말 자체는 능수능란한 일처리예요. 어떤 경우에도 형편에 맞게 가장 자명한 수를 찾아낸다. 이거는 보편적 근본 원리에 입각해서 어떤 게 진리인지 알아낸다. 이게 반야는 핵심이 이거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근본 원리를 직관해가지고 이 부분은 직관이죠. 보편 법칙.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지를 분석해내야죠. 이론적으로. 반야만 얘기하면. 그런데 방편까지 더해지면 반야가 방편을 안내해 줘야 돼요. 이걸 불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눈이라고 하고 반야는 방편의 눈이요. 안내자라고 그래요. 제가 요 며칠 읽고 있는 8천송 반야경에서도 반야바라밀은 나머지 바라밀들의 안내자. 그래서 반야를 못 만나버리면 나머지 보시지개 인욕 정진 선정을 아무리 갖춰도 그것들이 바라밀이 못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어떤 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반야바라밀 빼고 나머지 바라밀을 보시지개 인욕을 바라밀의 덕목이죠. 열심히 닦았어도 걔네들이 바라밀이 못된다고 그래요. 벚꽝을 못 얻으면 걔네들은 무지에서 하고 있는 보시가 돼버린다. 무지에서 하고 있는 지개가 돼버리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야가 중하다 해서 반야를 모든 부처들의 어머니라고 하죠. 어머니. 8천송 반야경에서도 아예 어머니, 창조자라는 말이 있어요. 반야는 창조자다. 왜냐하면 반야에서 모든 게 나온다. 진리가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어디서 나오냐. 반야바라밀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진리를 받아야 근본 원리도 알고 직관하고 보편 법칙도 분석하고 그 다음 이 분석력을 가지고 방편에 적용해서 나머지 바라밀들을 잘 써서 방편, 중생을 부재하는 자비심을 능수능란하게 현상계에서 처리해서 중생을 도와줄 수가 있다. 보살의 실천은 중생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이 그대로 자비고 자비의 구현이 방편인 거죠. 능수능란하게 중생들을 잘 도와준다. 이게 방편이고. 이게 다 한 덩어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내자가 필요하니까 분석하는 뭐죠? 반야바라밀, 분별지가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면 직관과 즉 무분별지와 무분별지와 분별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특히 분별지는 형이하의 세계에서 이론적으로 따지더라도 형이하의 세계에서, 현상계에서, 실천을 하더라도 현상계에서 작동하는 지혜니까 실제 이 바라밀들을, 나머지 바라밀들을 인도해 주는 것은 실천을 잘 인도하는 반야바라밀은 분별지 위주고 본질을 깨닫는 것은 무분별지 위주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 가능합니다. 반야는 직관과 분석이요. 방편바라밀은 나머지 다섯 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끊을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많이 끊어요. 그래서 반야는 절대계, 방편은 현상계 이렇게 끊어버릴 때는 지금 분별지는 어디 들어갈까요? 현상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방편의 안내자로서의 반야는 현상계에서 작용해 줍니다. 이 어머니가 초월적으로만 작용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 다섯 바라밀들을 인도해 줘야 돼요. 상황 상황마다 뭐가 선이다, 뭐가 자명하다 인도해 줘야 돼요. 우리 지금 학당에서 말하는 자명찜찜이요. 그러니까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론지도. 이론적으로 자명해? 그리고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자명해? 그건 실천지예요. 실천에서 그게 선이야? 이론적으로 그게 진리야? 실천적으로 그게 선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반야와 방편을 닦았다 이 말이 지혜와 사랑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대계와 현상계에도 의미예요. 절대계에도 절대계적 진리를 직관하고 있고 현상계에서 그 진리를 근본 원리에 대한 직관을 보편 법칙으로 잘 풀어 가지고 이해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달라이라마 반야신경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보리심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보면 궁극적 보리심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궁극적 보리심이란 결국 뭐냐 반야바라밀인데 궁극적 보리심은 공성을 깨닫는 보리심인데 공성만 깨닫는 게 아니라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니까 항상 보살은 공성을 깨닫는 것은 반야바라밀의 직관입니다. 동시에 현상계에서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려는 그런 열망 이게 겸비되어야 되거든요. 공성과 자비가 겸비되어야 돼요. 그게 반야와 방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방편이 결합하는 이 단계가 보살이 되는 첫 단계이다. 일지보살이다. 이렇게 달라이라마도 경전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건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 중간학파냐 유식학파냐 화엄경 교학이냐 어디냐 해도 지혜와 자비를 자기 마음 안에 아주 실전적으로 갖춰야 보리심을 얻었다 하고 일지보살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꿰뚫어보고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육바람이를 써서 어떻게 현상계에서 자명하게 내가 아는 진리를 구현할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벚꽁보살만으로는 약하고 제가 구공보살이어야 된다. 육바람이를 통으로 갖춰야지 일지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늘 드리는 말씀이다. 서양 철학자들도 나름 뭔가 되게 열심히 파는데 안타까운 게 거기는 저단자들만 참 많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화엄경 그러면 10집까지 가는 길을 그냥 얘기하잖아요. 파워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면 다 비슷해 보이고 오히려 중생들이 낮은 단계에 있다 보니까 사양 철학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내 위치에서 이해가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이해도 되고. 그런데 결국에 인류가 성숙해져 가면 경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반 철학적과 경들은 좀 다르구나. 멀리 가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좀 힘이 다르고.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영수보살은 학자예요. 학자. 그런데 수행도 한 학자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학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게 설명이 너무 학자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논리로 풀려고 하는. 체험과 개념이 만난 그 자명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론이 더 강해요. 체험보다 이론이 강해요. 그러면 학자적인 요소가 더 크죠. 보살, 보살이라기보다 보살은 보살이신데 그 안에서 되게 지식으로 접근하는, 논리로 접근하는, 분석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크다. 시원하게 공성을 설명 못 해준다. 이것 때문에 용수보살 비판은 제가 간간히 하는데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도. 왜냐하면 티벳불교가 용수보살 이론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비판 안 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달라이라마 반야신경 책입니다. 제가 어제 반야신경 해설해 드렸죠. 안 맞죠. 그래서 어제 제가 비판했던 것도 티벳식, 달라이라마식, 반야신경 그리고 그런 반야경에 대한 이해를 제가 비판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 교재가 마침 있으니까 어제 설명드렸던 거 한번 다시 안 드린 것까지 한번 볼까요? 관자제보살이 반야바람일달을 깊이 행할 때 그러면 반야경도 초기가 있고요. 빛이 한 1세기부터 시작됐던 반야경이 있고 AD 한 2세기쯤에 성립된 반야경이 있어요. 마하 반야바람일경 이거 플러스 이게 이제 더 한 4세기 때는 반야신경 금강경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쳐가지고 지금 대반야경이라고 있어요. 현장법사 3장법사 있죠. 현장법사에서 대반야경을 번역해 놨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600부터의 반야경입니다. 우리가 말한 600번짜리 600부터의 반야경 안에 반야신경, 금강경, 마하 반야바람일경 초기의 반야경 어제 제가 말씀드린 8,000송 반야경 마하 반야바람일경은 2만 5,000송 반야경입니다. 다 거질들이죠. 이걸 다 합번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딱 엮어 버렸어요. 한몫에 부처님께서 여기저기서 설법하신 것처럼 하나로 딱 엮어 놓은 게 지금 대반야경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벌써 달라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8,000송 반야경은 이게 지금 거의 반야신경과 금강경하고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내용하고 이거는 거의 하나예요. 한 덩어리로 설명돼요. 제가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읽으면서 뭔가 또 정보가 더 있으면 이 구절을 더 명확히 풀 텐데 하고 아쉬웠던 게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한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법공이에요. 법공이죠. 반야바람일 외 다른 바람일은요. 다루긴 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반야바람일이 눈이요 안 내자고 부처님의 어머니고 모든 바람일 방편의 어머니라 모든 게 반야에서 나오니까 법공, 일체만법이 공하다. 텅 비어 있다는 것만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열해의 경지까지 간다. 마하바람일경을 보면요. 이거는 이 중간에 뭐가 있었죠? 이런 식 분석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요. 제가 늘 주장하는 여기 중간에 화엄경이 있습니다. 화엄경은 AD 1세기에 나왔거든요. 화엄경 중에 십지경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1세기경에. 나머지는 더 후대 작품입니다. 그 십지경에서 십지체계가 나왔죠. 딱 제가 주장하는 게 입증이라도 되듯이 마하바냐바라는 경을 딱 찾아봤어요. 제가 어제 번역번도 없는데 아무튼 마하바냐바라는 게 저는 한글팔로 대장경 다 있으니까 마하바냐바라는 경을 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더니 검색해 가면서 봤더니 여긴 놀랍게도 십지체계가 등장합니다. 재미있죠. 여긴 십지체계 없어요. 여긴 십지체계 없어요. 법공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해가 되면 되는 겁니다. 보살 또 많이 하다가 열해된다. 이게 스토리가 다예요. 여기는요. 십지체계예요. 자 여기서는 법공을 얻으면 불퇴전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불퇴전 얻은 다음에 열해되면 끝이에요. 자 이런 논리는 비슷한데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초발신 보살이 먼저 되라고 그래요. 초발신 보살이 뭐냐 딱 일지예요. 설명이 딱 일지. 제 주장이 입증되는 또 다른 경전이었어요. 이걸 놓칠 뻔했어요. 보살은 초발신 보살 그 다음에 이지보살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일지라는 거죠. 그래서 십지까지 간다. 그리고 불퇴전 여기서 불퇴전 나오면 이 양반은요. 화환경 십지체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불퇴전은 팔지보살이고 여기서 불퇴전은 일지보살이고 여긴 일주니 뭐니 개념이 없어요. 초기에 등장한 거라. 그러니까 분명히 기원 후 1세기쯤에 갑자기 등장한 이 십지체계가 그 이후 경에는 이제 영향을 줘요. 얘네들은 영향을 안 받고 나왔어요. 여기서 바로 나왔어요. 뒤에 나오긴 했지만 그 8천성 반야경의 서머리에요. 금강경이나 다 관련된 작품들이에요. 마하바라바라바라밀경은 완전히 달라요. 십지체계가 딱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겠어요? 반야바라바라네. 육바라바라밀 들어 있다는 여기도 그 말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들어 있다고 말하지. 여기는 들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왜 반야 안에 어제 제가 읽어드린 게 이거예요. 마하바라바라바라밀경이에요. 어제 제가 읽어드린 게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대승기신옹이랑 너무 똑같은 설명이 나온다는 게 이거예요. 사리부라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보시바라미를 행하면서 지혜를 맑게 한다. 반야만 하는 게 아니다. 반야를 하는 중에 보시를 한다. 왜 그러냐. 완전한 궁극의 구공이에요. 이게 저희가 풀면 구공이에요. 완전한 비움 이게 구공입니다. 구공에서는 아끼고 탐내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섯 개를 다 설명합니다. 대승기신 논식 설명이죠. 사리부라 반야바라미를 할 땐 지게바라미를 행해서 지혜를 맑게 한다. 왜 그러냐. 완전한 공성에서는 죄냐 죄를 안 지었다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 반야바라미를 다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이 8천성 반야경에는 없어요.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이렇게 두꺼운 경전을 앞뒤로 뒤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8천성 반야경은 복공입니다. 십지체계도 없고 그냥 복공에 안착하면 불태전이고 불태전에서 계속 육바람을 닦아가면 열해까지 간다. 재미있죠. 그런데 마하 반야바라밀경에서는 십지체계가 등장하고 이런 여기서 얻는 반야바라밀은 구공의 반야바라밀이고 그걸 얻으면 초발심 일지보살이라고 설명합니다. 벌써 초발심보살 이하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하 반야바라밀경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발심보살이 되면 육바람일에 안주한다. 초발심보살이 되면 육바람일을 행한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초발심보살이 말이에요. 좋은 말도 있어요. 다시는 악도에 태어나지 않고 초발심보살이 되면 태어나면 전륜성왕으로 태어난다. 왕으로 태어난다. 불교 대학원 같은데요. 저희 불교 대학원이죠. 신사, 문사, 학사에서 꼭 밟으시기를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천성 반야경만 봐도 반야신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즉시 공에서 색은 물질이요. 공은 열반이고 진여고 청정함이고 여기는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없이 부증불감 불생불멸 거기는 열반의 세계 그래서 물질도 사실은 극도로 청정한 것이다. 라는 말까지. 색수상행식 느낌도 극도로 청정한 것이고 생각도 극도로 청정한 것이고 의지도 식별도 다 극도로 청정한 것이다. 불생불멸이다. 이 얘기만 계속해요. 그 책 전체에 걸쳐서. 그러면 이게 항상 공이 실체인 거예요. 색특시 공에서 공은 실체인 거예요. 열반이고 불생불멸의 세계고 진여란 말까지 써요. 진여고. 진여라는 건요. 참되고 항상 똑같다고 해서 진여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한다는 뜻이에요. 진여란 말은. 참되고 여여 항상 똑같다. 그런데. 보시면. 용수보살 입장에서 풀이한 달라이라마의 반야신경. 뒤에 여기서 보세요.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있다. 그 어떤 것도 영원 불변하지 않다. 이러면 벌써 반야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반야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8천선 반향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물질이 무상하니까 없다고 하는 소리는 사이비 소리다. 그런 경전 믿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이런 몇 가지 아니죠. 이거랑 상관없이 소승적인 주장. 반야바라밀을 닦는데 열반에 들어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이건 악마의 소행이다. 반야바라밀이란 건 육바라밀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긴 구공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인데도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얻은 보살은요. 절대로 열반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 이 말이 나와요. 세간의 대피소가 되고 세간의 안식처가 되고 세간 안에 섬이 돼야 되고 세간의 등불이 되고 세간의 지도자, 리더가 돼야 된다. 이 세간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가 보살이지 열반에 들어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악마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악마의 시험 받을 때 보살이 예수님처럼 마지막 악마의 시험을 받는 상황이 있다면 악마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열반에 들어, 이렇게. 빨리 너 열반에 들어가. 이거는 충격적인 거죠. 석가모니가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8천성 반야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건 악마가 하는 소리라고 해요. 이렇게 차이점을 모르고 니까야로 반야신경을 풀어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사이비 소리, 악마의 소리를 대놓고 만드는 게 돼요. 지금 이거 구분 못 하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달라이라마 얘기 들어보세요. 달라이라마는요. 색즉시공을 어떻게 푸냐면 여기 딱 풀이가 있는데요. 색즉시공 번역입니다. 몸에는, 물질에는 독립된 실체가 없고 독립된 실체가 없으니 몸이다. 색즉시공, 공직시색을 이렇게 풀면 이거예요. 몸뚱이는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건 무상하게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실체가 없고 무상하게 연기하니까 몸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럴싸하죠. 이 모든 이론은요. 그럴싸해요. 그래서 이걸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푸냐. 공성이론이라는 거는 사물은 존재하지만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존적 발생,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성을 이해할 때 이렇게 연기로 이해해야 한다. 어떠세요? 이게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용수보살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아닌가? 이건 용수보살. 용수보살 얘기를 인용해서 연기가 공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책은. 절대로 독립된 실체는 없다. 이게 반약영화고 완전히 배치될 주장이에요. 반약영화 안 그래요. 물질은 무상해서 없는 게 아니라 물질의 진연은 청정하고 열반이고 불생불멸이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다르죠.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책을 목요일날 사서요. 밤에 새벽 5시까지 보다가 억지로 잠을 청하고 일어나서 금요일날 또 하고 종일 그리고 그날 밤 또 5시까지 봤죠. 토요일날 강의할 때 혹시 좀 좋은 자료 없나 해서 보고 제가 궁금한 게 풀릴 때까지 좀 찾느라. 책이 워낙 두꺼워서 어머니 읽어도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겨우 한 3분의 2 정도 보고 어제도 강의 드렸던 거고 오늘 또 그 나머지 부분 더 보다가 왔는데 아무튼 볼수록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반야신경이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세요. 어제 다 못 풀어드린 데까지 풀어드릴게요. 관자제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은 마하 반야바라밀경이라면 구공에 가까울 텐데 지금 이쪽은 복공입니다. 일체법이 텅 비었다는 걸 보고 있는 삼매와 직관 상태를 말해요. 반야바라밀. 삼매 중에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오온이 모두 텅 비어있다. 색수상행식이 다 텅 비어있다. 그런데 막연히 또 없다가 아니라 없다 그러면서도 청정하고 영원하다라는 걸 동시에 봐야 돼요. 물질은 물질은 텅 비어있다. 없다죠 사실은. 없다. 그런데 물질은 청정하고 열반이고 공하면서 열반이요. 청정하고 진여다라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그럼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용서별화식으로 논리로 접근하면 연기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가 있죠. 참나 상태 체험이 있죠. 공 안에서 오온을 물질을 색깔을 느낌을 식별을 의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것 또한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니까 공성으로 보이고 물질의 본성이 뭐예요. 공성. 색깔의 본성이 뭐예요. 공성. 모든 것에 오온의 모든 본성이 식별, 느낌, 생각, 의지 모든 것에 본성이 공성이라는 거. 한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의 본성이 공성이니까 공성 안에서는 오온이 없고 동시에 오온의 본성을 보고 있는 거니까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요거 오묘한 겁니다. 오온이 없는 자리를 내가 없는 자리에서 오온을 보고 있으니까 오온이 없는 자리를 중심으로 공성을 가지고 설명할 땐 오온은 없어요. 동시에 오온의 청정함이 있어요. 나한테는. 왜 오온의 뿌리 자리니까. 그래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온은 없다고 봐야 바냐바라미리다. 동시에 오온을 청정하다고 봐야 바냐바라미리다. 오온을 불생불멸하다고 봐야 바냐바라미리다. 이 말이 동시에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성의 자리에서는 오온이고 18개고 모든 게 없는데 동시에 그 공성이 오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생불멸의 진리에 대한 인가,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은 생겨난 적이 없다. 늘 불생불멸하게 존재한다. 공성으로서 존재한다. 그 공성은 오온으로서 드러난다. 하지만 드러난 오온은 이름이 오온인 거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실체는 공성이다. 이상한 말 계속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면 반야바라미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온이 공함을 보고 일체의 고통 재앙을 넘어갔다. 사리자야. 물질이 텅빈과 다르지 않으며 텅빈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이 구절도 이렇게 푸셔야죠. 물질, 색깔이 공성과 다르지 않고 진여와 열반과 다르지 않고 진여 열반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 하나다. 팔천성 반향에서 이 말까지예요. 이런 표현까지 써요. 물질의 진여, 감정의 진여, 생각의 진여, 의지의 진여, 식별의 진여. 오온입니다. 오온의 진여와 공성의 진여는 둘이 아니다. 왜? 하나의 진여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면 지금 다 꾀지실 거예요. 이게 일체가 하나다. 공성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물질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물질을 봐도 물질의 본질이 나의 본성이라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공성이 이 물질의 본성이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를 봐도, 주장자를 봐도 뭘 봐도, 날아가는 드로리를 봐도 내 공성의 발현이고 저 존재의 진여가 내 공성이라는 거 내 참나라는 걸 아는 상태죠. 이 경지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경지가 반야바람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이라서는 오온이 공하다. 물질이 공이요, 공이 물질이다. 그래서 이 말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 팔천성 반야경이. 이 물질은 공성이기에 그래서 또 물질인 거다. 이런 식 표현들이 조금씩 맛은 다른데 유사하게 계속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반야신경이 풀었겠구나 하는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거 어제 못 풀어드려서 제가 좀 찜찜했는데 오늘 또 딱 기회가 오네요. 사리자야, 모든 법의 공상, 이게 모든 법의 진여입니다. 팔천성 반야경에 의하면 모든 법의 공성, 공상, 텅빈 형상, 텅빈 본성, 진여, 열반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청정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게 반야바라밀의 핵심. 이게 뭐냐. 오온이 그대로 진여다. 라고 이 진여는 불생불멸하다. 그래서 만법이, 만법이 불생불멸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팔천성 반야경, 마하 반야밀 모든 화음경, 모든 경전에서 진리를 깨닫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생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세요. 생겨난 적이 없는 불생불멸의 만법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법을 또 썼네. 그래서 인가한다 해서 무생법인. 진리에 대한 인가인데요. 그리고 이 동시에 만법에 대한 인가로 풀어대요. 만법에 대한 인가인데 그 만법이 생겨난 적이 없는 만법을 인가하는 거예요. 만법을 생겨난 적이 없어요. 일체가 공성이다. 공부하다가 이 정도까지 봐야 반야바라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한 번 얻잖아요. 그래서 계속. 왜냐하면 거기서도 설명해요. 손가락 튕길 시간 동안 반야바라미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게 하루가 유지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다른 공덕 어마어마하게 닦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막 수없이 그 많은 겁을 불교를 믿고 헌신했어도 손가락 튕기는 동안 반야바라미를 상태에 있는 게 훨씬 공덕이 크다. 반야바라미를 부처의 창조주, 부처의 어머니거든요. 이제 부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내 안에. 그리고 또 하나가 진리의 저장소라고 그래요. 진리의 창고. 한문으로 법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가 끝없이 반야바라미를 설해주기 때문에 전지전능에 이를 때까지 너를 끌고 갈 거다. 거기 책에서는 전지자성이라고 번역하셨더라고요. 일체질을 말합니다. 모든 걸 알 때까지 이 반야는 나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여래가 안 될 길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반야에 안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불퇴전이에요. 반야바라미를 안착한 존재가 불퇴전 보살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경만 갖고 얘기하면 일주 보살 정도. 참나 안주자. 그러면 반야바라미를 안주자. 벗공에 대한 진리에 대해 안주한 사람.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천성 반야경을 네 줄로 요약하면 우리 벗공의 진리입니다. 요약 잘 됐네. 놀랐어요. 요약 되게 잘 됐네. 반야심경의 심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줄여놨으니까요. 그래서 그 텅빈 공성 가운데는 안이 비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개념도 없고 거기에는 안계 내지 의식계, 육식의 세계. 안이 비설신의 의식의 세계도, 오감과 의식의 세계도 없다. 텅빈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오온이 공이고 공이 오온이라고 했다. 그 뒤로는 계속 없다는 얘기만 해요. 공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렇게 없다는 걸 풀면서도 참나 자리에서는 없는데 참나 자리에서 놔둔다는 거다. 이렇게 이전에 풀어드렸는데 8천성 반야경을 보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공성 안에는 오온, 18개, 육식, 뭐 아무것도 없다. 색성향 미촉법. 육근, 육경, 육식 다 없다. 이게 방금 읽어드린 게 18개예요. 눈, 코, 귀, 입은 육근, 여섯 가지 인식기관. 색성향 미촉법은 그 기관이 인식하는 대상, 육경. 그리고 그 기관을 통해 대상을 의식하는 게 뭐죠? 식별. 식별. 그래서 이 눈이 색깔을 만났을 때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식별, 식별. 그래서 이 식별들이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해서 육식. 18개가 그 공성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게 아주 없다는 거냐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텅 빈 공성 중에는 청정하고 불생불변에 지녀만 있고 그 자리에서 또 오온이 18개가 나타나고 나타난 것들 또한 본래 청정하다. 이런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살탄은 바냐바라밀에 의지하니 마음에 조금 더 걸림이 없고 마음에 조금 더 걸림이 없으니 어느 경지를 가도 바라봐지는 건 사실은 오온 육군인데 오온 육군의 본질을 알고 있는데요. 공하다는 걸. 어디 가도 걸림이 없이 살고 그러니 본말이 뒤집힌 전도망상이 없고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무지와 아집이 없고 그래서 결국 궁극의 열반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3세의 모든 부처도 바냐바라밀에 의지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게 바냐바라밀이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이 가장 신령한 주문이다 이 말도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바냐바라밀 상태에 있는 게 최고의 주문, 유일무이한 주문 무상의 주문 거기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바냐신경에 보면 가장 신령한 주문, 가장 광명한 주문, 가장 높은 주문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주문이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능이 일체의 고액을 제거하여 진실하여 허망함이 없다. 그러므로 바냐바라밀의 주문을 서라니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제 우리가 아는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다. 요거는 그냥 외우라고 주문 하나 주신거지 원래 본뜻은 바냐바라밀 상태에 들어있어라. 그러니까 아제아제 이거 열심히 외시는 것보다는 8천성 반야경의 논리에 의하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것보다 딱 반야 벚꽁의 반야를 얻으시는 그게 가장 귀하다. 선불교도 비슷해요. 그거 얻자는 거예요. 화두 터지는 경지가 벚꽁 반야죠. 요게 펜이 펜으로 안 보일 때 우리가 견성을 하잖아요. 주장자가 주장자로 안 보일 때 뜰앞의 잣나무가 뜰앞의 잣나무가 아닐 때 그럼 그게 뭐로 보이냐 불성으로 보일 때 뜰앞의 잣나무의 진여를 볼 때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이 펜의 진여를 봐야 돼요. 이 펜의 진여는 여러분의 자성, 공성입니다. 펜이 독자적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성이 펜의 자성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도 똑같이 통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서 반야바라미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저로 보이시나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재미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래요. 앉아서 딱 햄버거 먹다가 밥 먹다가 잠깐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일체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딱 보이고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넌 지금 인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명하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점검하시는 게 제일 남는 장사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더라고요. 가니까 결론은 손가락 튕기는 시간이라도 반야바라미를 하고 있는 게 장팅이다. 그래서 그건 신령한 주문이라 마군이도 접근을 못 하고 몸 안에 있는 버러지도 다 사라진다. 불퇴전에 이르면 벚꽁이 안착되면 이제 그 상태가 유지된다. 내 몸 안에 벌레도 사라지고 마군이도 나한테 시비를 걸 수 없고 이런 얘기 계속 손을 들어요. 사막도로 떨어지지 않고 죽어도 그리고 이제 좋은 말은 아닌데 다음에 다시 여자로 안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제가 놀랬어요. 그 말이 그리고 불국토에 가서 열애 앞에서 공부할 수 있대요. 정토경이랑 만나는 거예요. 정토경에 써 있었거든요. 아미타불의 원에 앞으로 내가 사는 극락에서는 그 극락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다시는 여자로도 안 태어나고 계속 돌을 닦을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출 것이다. 악도로도 안 태어날 것이다. 열애한테 직접 배울 것이다. 그 내용들이 그대로 팔천성 반야경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팔천성 반야경이 말하는 불국토는 아미타불 불국토가 아닙니다. 아초불 불국토예요. 반야경에서 추구하는 극락은 극락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극락은 아미타 거니까 원래 굳이 나누자면 정토는 불국토는 동방 아초불 사상입니다. 반야경은. 정토경은 서방 아미타불 사상이고 그래서 이 반야경 사상을 계승한 게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이다 이거 계승한 게 뭐냐면요. 이 반야경 계통도 있고 금강경도 있지만 제일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AD 한 1, 2세기 때 이쯤에 나온 유마경이 반야경 계통의 핵심경제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을 보시면 반야신경적 내용이 계속 나와요. 똑같은 소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원형을 확인하고 더 새삼 확인했는데 유마경을 보시면요. 색수상행식이 다 없느니 뭐 하느니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 왜 나오냐면 거긴 반야부 계통 경전이에요. 유마경. 반야부에서 완전히 화엄경식 이런 보살도 경전으로 거듭나버린 게 유마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엄경, 유마경 권하는데 화엄경은 아미타 정토를 권하고 결국 들어가보면 유마경은 아촉불 정토를 권합니다. 심지어 지금 경전에는 안 나오지만 아촉불이 나와요. 경전. 유마경 안에도 아촉불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촉불이라고 유마와의 관계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아촉불 세상에 살던 보살이라고만 나오는데 그 후대에는 유마고사를 아촉불로 섬기는 그런 설도 있었어요. 아촉불로 보는 지금 찾아보시면 자료도 있습니다. 아촉불로 보는 들었을 것 같은데 헷갈려서 아촉불이나 아미타 정토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위치가 동방정토 서방정토 그리고 아미타 정토가 아무래도 열 번만 외우면 데려가겠다. 아촉불 정토는 육바라미를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찍 그런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불퇴전이 일주보살이네요. 일주보살이면 가는거고 염불을 해서 가는게 아니라 바냐바라미를 닦아서 가는거죠. 다르죠. 느낌이. 바냐바라미를 닦아야 가는거죠. 그런데 들어가보면 또 통해요. 왜 나무 아미타불을 위에다가 견성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아미타 정토도 결국은 일주 돼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듯이 바냐부도 결국 일주 돼야 들어가는거 같아요. 다만 요구사항이 거기는 염불만 하면 된다. 아미타불을 열 번만 외우라. 찰나라도 좀 아미타불 한 번만이라도 외우라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찰나라도 바냐바라미를 해라 라고 얘기해요. 좀 다르죠. 다른데 안에는 통한다고 봐요. 안에는 뜻이 통한다. 동서 불국토 사상이 저는 통한다고 봐요. 다만 겉의 모습을 보면 염불만 해도 그냥 가고 싶어 해도 간다. 이런 식이고 이쪽은 바냐바라미를 닦아서 육바라미를 닦는 중에 간다. 라고 봅니다. 뭔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아미타 정토 사상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리죠. 이쪽이 더 조건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쪽은 좀 더 어려워 보이고 바냐바라미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해 되시죠. 바냐바라미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육바라미를 강조하고 있고 아촉불은 아미타불은 육바라미를 보고 다 얘기 안 하고 연불만 하면 간다. 조건이 더 쉬워 보인다. 들어가 보면 연불을 어디까지 해야 가냐 일주는 돼야 간다. 여기도 결국 바냐바라미를 닦으면 일주다. 그러면서 설명도 서로 통하고 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입장이지만 재밌죠. 이렇게 정토를 하나 가도 연구를 하면서 가야 돼요. 막연히 정토 가려니 하면 기분은 좋지만 갈수록 찜찜해지실 겁니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듣기는 좋은데 이 공부는요. 저는 이 경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아미타불보다 아미타경보다 자명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아요. 정토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대요. 아미타불에서 누리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뭘 하라냐고 하냐면 우리가 접근 가능하기 쉽죠. 반야바라미를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반야바라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연불이라는 거는 비는 중에 아미타불이 뭔가 도와줘야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촉불은 도와서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반야바라미를 이룬 사람한테는 부처님의 위신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 왠지 연불은 좀 더 거래를 하게 되죠. 사람들이 들으면 내가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아미타불이 들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정의상수로 접근한 이 아촉불 사상이 오히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더 훨씬 자명해요. 선명해요. 반야바라미를 자기가 잠깐이라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불 사상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중국 고슴들의 연불선 가르침 읽어드렸잖아요. 결국은 안 끊어지고 아미타불에 대한 몰입이 유지될 때 결국 일주보살 경지를 요구하잖아요. 결국 자명해지려면 결국 수행의 어느 경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설명을 시원하게 잘해준 것 같다. 딱 반야바라미를 뭐냐. 지금 여러분 이 펜이 나 밖에 있는 존재로 보이시면 아직 반야바라미를 아니신 거잖아요. 이 펜이 둘이 아니게 이 펜이 없다. 이 펜은 공하다. 이 펜은 진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게 의식 상태를 선정을 끌어올리고 직관이 출동해줘서 딱 꿰뚫어봐야 직관만 출동하면 안 됩니다. 분석이 먼저 출동해야 돼요. 분석이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주다가 딱 직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 말 없을 때 직관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태가 아무튼 반야바라미를 확실한 반야바라미를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의 방편들을 동원해서 결국 참나 각성 상태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법공을 인가하고 계시면 여러분 반야바라미를 딱 도달하신 거죠. 방편으로 분석도 써야 되고 선정에 들기 위해서 몰라 괜찮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의 방편들 몰라 괜찮아 뭐 지혜의 방편들 아공복공 따져보는 거죠. 저희 학당에서 지도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딱 할 말이 없어질 때 확실한 반야바라미를 이루어지죠. 할 말이 없는 중에 확실할 때 자명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야바라미를 확인하셔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도 반야예요. 거기서 분석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인가하는 상태에서 뭐라고 떠드는 것도 다 지혜입니다. 확실히 이게 만법이 공하네 뭐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공한 줄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떠드는 건 방편이지만 인가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말이 전개되는 거는 정견에 바탕을 둔 정사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지혜입니다. 그 상태에서 육바라밀까지 끌고 가면 이게 방편까지 이제 같이 가는 그래서 이 8천성 반야경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반야바라밀과 방편선교 선교는요 착할선, 뛰어날선이죠. 착할선, 섬씨교자 섬씨가 되게 좋네 이거예요. 방편에 섬씨 좋네 하는 게 뛰어난 섬씨의 방편 이걸 방편선교 아니면 선교 방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반야바라밀과 방편선교가 함께 가야 되고 방편선교도 반야에서 나온다. 반야바라밀이 제일 중하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논리가. 일체 만법이 공한 줄 알고 보시를 해야 보시바라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구공을 명확하게 설명 안 하지만 구공과도 연결은 됩니다. 법공 이주지만 구공과 연결이 돼요. 이런 정도로 연결을 시켜줘요. 마음법이 공한 줄 알고 보시를 하면 그게 보시바라밀 아니냐. 마음법이 공한 줄 알고 남을 도와주면 돕는 사람도 돕는 이도 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바라밀이 보시바라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게, 계율을 지켜도 계율도 공한 줄 알고 지켜야 지게 바라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만 얻으면 육바라밀이 다 나온다. 이런 관점은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구공을 정확히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바라바라밀 경우면 계속 구공 설명만 합니다. 어떻게 반야바라밀에서 육바라밀이 나오는지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게 대승기신론에서 내 본성이 탐욕이 없는 줄 알아가지고 보시를 지키고 내 본성이 성내지 않은 줄 알아서 인욕바라밀을 실천하고 이런 구공의 원리랑 딱 맞아떨어지고 있더라. 여기 오면 거의 만납니다. 이쪽에서는 좀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설명을 더 안 해줘요. 그냥 뭉뚱그려서 해요. 관야에서 붓이 다 나와 이렇게만 그래서 저는 이쪽은 벚꽁 위주 구공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닌데 벚꽁 위주 구공은 냄새만 풍기는 정도 이쪽은 구공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었냐? 화엄경이 있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합격하시겠죠. 반야고시 합격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경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알잖아요. 지금도 딱 여기 피터팬이 피터팬이 아니다 하고 보고 계시면 반야바라를 찰나라도 그게 육도를 초월하는 방법이고 사막도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고 모든 마구니와 마구니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독교로 가면 그게 칭의예요. 칭의. 거기에 안착되면 칭의예요. 이래야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을 하죠. 천국 갔다고 말을 하죠. 여기 정토 간 거랑 똑같죠. 일주보달은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기독교까지 합쳐도 다 말이 되죠. 우리 학당에는 다 이미 있죠. 반야바라미를 얻어야 여기서는 열혜의 혈통이다라고 합니다. 열혜의 혈통이다. 이쪽은 일지보살은 돼야 열혜의 혈통이다. 이쪽은 일주보살만 돼도 열혜의 혈통이다 이미. 선불교는 이걸 안 좋아하고 이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선불교는 금강경을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반야신경, 금강경. 제일 많이 보는 게 선불교랑은 이게 바로 통해요. 벚꽃만 얻으면 땡이다가 선불교랑. 선불교보다 반야경, 금강경이 더 뛰어납니다. 왜? 육바라미를 하라고 하거든요. 선불교는 육바라미를 하라는 말을 안 하죠. 견성한 뒤에 육바라미를 더 열심히 해서 열혜 대라고 말을 안 하죠. 넌 이미 견성했으니 열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선불교보다 저는 이 반야경 계통을 더 높게 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선불교의 뛰어난 점은 바로 벚꽃을 이루게 도와주는 점은 선불교의 장점입니다. 화두나 각종 방편으로 바로 벚꽃을 실감나게 맛보게 도와주는 건 선불교의 장점.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열혜로 이끄는 것은 반야경의 장점. 그런데 둘이 결국 둘이 다 해봤자 확실한 구공의 가르침을 설명해주는 화원경, 육화경이 제일 장땡이다. 최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